여러분들 안녕 꾸여요 오늘 먹을 건 에그콘 피자, 매콤 전보 닭다리, 후라이드 치킨까지 맛있게 잘 먹을게요 와우 간식 까짓 간식 이의 인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다 찹쌀떡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콘솔의 피자랑 전보 닭다리 후라이드까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여러분들 안녕 꾹